내 집 마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호흡 수련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해가지고 몸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령 깨달았죠? 혼적으로 양심 성찰 열심히 해서 육바람 1이 양심이 승리하는 삶을 내 혼에서 만들었죠? 호흡 수련을 통해서 이제 이건 전제된 거예요. 이것까지 하신 분이 호흡 수련으로 영적인 에너지 채까지 딱 얻으면 그릇이 생겨요. 여러분 영혼을 담는 그릇이 생기죠? 영원한 그릇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국을 여러분이 하나 만든 거예요. 천국의 일원이 되면서 동시에 내 집 마련, 나만의 우주, 나만의 천국을 하나 만드신 게 돼요. 그 우주에서 여러분이 통치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흡 수련 잘 하시다 보면 깨어있는 영, 양심적인 혼,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에너지 몸이, 영적인 몸이 딱 나옵니다. 그 몸까지 에너지 채까지 다 느끼면서 깨어 계시면 본인이 소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나도 왕노릇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돼 있는 게 통치권. 천국의 통치권. 이거는 영적인 몸까지 딱 얻으셔야 그게 여러분이 딱 내 집 마련. 어떻게 보면 천국의 개척권이에요. 천국을 내가 하나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또 천국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이게 이상한 얘기인데 여러분 호흡 시련이 깊어지셔서 여러분 이번에 캠프 때 제가 우리 몸이 그대로 단전이 된다고 했죠. 에너지 센터가 됩니다. 자,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불교에서 이걸 그려놓은 게 뭐라고 하시나요? 부처님 그려놓고 지수와 풍이나 오행으로 부처님이 계신 세 개를 그려놓죠. 불성을 담는 그릇 그려놓은 게 뭐겠습니까? 만다라. 만다라가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만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인 몸을 만들었다는 건 나만의 극락을 연 거예요. 가운데 부처님이 딱 주제하고 계시고 그 부처님이 사는 불국토예요. 하나에. 여러분 몸이 지금 천국이고 불국토죠. 영혼육이 여러분의 천국이죠. 여러분의 극락이고 여러분의 불국토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게 에너지체까지 얻었을 때 온전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호흡실을 안 한 분들도 에너지체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부활의 날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되는 이유가 신의 성화는 내가 여기서 닦으면 돼요. 영적인 몸은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체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부활체 얻어서 나도 천국 가서 왕로를 타겠다. 이게 목사님들 기본 사상인데 부활체 얻는 방법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싸주셔야 끝나요.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학당에 오셔서 들숨 날숨 조준말 좀 하시면 에너지체가 생겨요. 예수님도 다 그렇게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예수님은 살아서 얻는 자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와야만 된다고 하느냐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 방법 조금 써놓은 게 도마보금인데 도마보금은 2단이다 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교회 측에서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세요. 교회에서 성령 체험했다고 얘기하는 거 보시면 제가 들으면 기가 찬 게 단전호흡을 어디 교회에서 2단이야. 성령만 믿어야지. 그래서 성령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락체험을 해요. 수많은 성령 체험들이 다 경락체험입니다. 등줄기에 불이 올라가고 팔다리에 몸이 에너지적으로 어떤 신비를 느꼈고 그거 다 에너지체 현상이에요. 에너지체가 일으키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서 꼭 지나고 나면 끝나요. 관리할 줄 모르니까. 그 호흡만 조금 해주면 그 현상들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저만 해도 상시 에너지 돌려요. 머리 빙빙 돌고 있어요. 잘 도나 해서 등줄기부터 쭉 경락 따라가면서 기운 잘 도는지 보죠. 정수리까지 늘 잘 돌게만 해주면 돼요. 수납만. 보일러 같이 수납만 잘 되면 몸이 따뜻하면서 보일러 돌려오는 것처럼 됩니다. 몸이 늘 따뜻해서 여름에는 좀 힘들고 겨울에는 안 춥냐. 또 추워요. 아무튼 그래요. 이상한 상태에 살고 있어요. 되게 이상한 세계에 나 혼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를 다 개발해놓으면 이 몸을 막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몸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돌고 있는 상황이. 어떨 때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에고 입장에서 좀 답답해질 수도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내가 딱 깨워서 정신 차리고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랑 호응하면 또 이만한 게 없어요. 우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집에 내가 인큐베이터 같은 뭔가 나를 충전시키고 나한테 힘을 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곳 안에 내가 딱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러다가 누가 설명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불교 만다라를 보니까 어 저게 딱 그걸 그려놓은 거네 하는 걸 그냥 보고 알겠더라고요.